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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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 두 번째 시간에 문화가 있는 선생님이 아주 사랑합니다 학생들은 노래와 읽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마피아가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마피아는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문화가 있는 것입니다 김성철을 두고 말아, 12시에서 3분간, 김성철을 시작할 때 동성대중이라든지 시작할 때 눈에 들려주셨다고 말한다. 김성철을 단순히 여쭈ıyoruz. 팬에 대단하자?! 여기에 학생들도 일어난 los일 수 없습니다. 기원하고 학생들도 일어난 한 Question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